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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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게 트워도 약간 살짝 터뜨려 개주상해 이건 진짜 역시 드론이가 짱이다 아직 걸리진 않았어 알겠어 우리 엄청나게 몰려있네 이쪽으로 돌아가자 위쪽으로 돌아가자 이거 개주인 스테이 온라인 from a description of the target. Over. 망했다. Let's go. Don't lose. Don't lose. We're really broke. We're gonna suck our soul. 안 돼. 금고 있어, 금고. 금고 왔다니. 개판났다니, 큰일났네. 이게 뭐지? 아, 여기가 금고가 있네. 어어, 아아! 배치야! 뒤에! 아아! 저기가 금고네. 일단 무조건 싸우면 안 되겠는데? 저거까지 설치하고 그래야 돼서? 잠입해야겠는데? 천천히 갑시다. 일어라. 일어라. 아커스는 괜히 뭘 포개라고 해가지고 이씨. 포개는 거 아니구나. 뭐야, 왜 지원 요청했어. 저거. 들어가야 돼, 안으로. 그러면, 저 바깥에 해킹하는 건 뭐죠? 문? 그건 뭐야?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저건 뭐지? 저거. 저건 뭐요? 아씨, 왜 이렇게 세게 해. 뭐지? 1탄시 전기 충격이야, 저. 이거 한 번 써봐야 돼. 아직 걸린 거 아니에요. 저거 수색충이야. 도 도 도 도! 잠시 기다려. 도 도 도 도! 개만네. 도 도 도 도! 고파4 좋았다... 여기다 설치하고 밖에 있는거 하는거지? 설치하고 튀어 아이씨 깜짝이야 밖에 하고 와야되는거 아닌가 그쵸 아이씨 안걸렸지? 저 밖에서 하고 와야돼 아이씨 안걸렸지? 아이씨 안걸렸지? 아이씨 안걸렸지? 아이씨 안걸렸지? 아이씨 저기 서있어 저 녀석은 또 아이씨 저기 서있어 저 녀석은 또 아이씨 안걸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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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는 뭐지? 아 이리 들어오는 일도있구나 일단 노란색 탈출부터 하고 오케이 등굴 열라면서 저걸 연결했어야 되네 이제 카메라로 볼륨 백업 서버야 두 발전기를 파괴하십시오 아 뭐 이렇게 파괴를 많이 함 그만 좀 파괴 일단 저 밑으로 가면 됐대 아 근데 가운데 너무 많은데 여기 다 모여있어 아 이 녀석 또 왜 여기있어 큰일이네 여태까지 고생이 물거품이 될 순 없다 일로 오면 죽인다 일로 오면 일로 오면 유성투 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방송 전화는 거라 네덜렁 날개의 하이 Alpha 내 나라의 하이 Alpha 나의 하이 Alpha 루오 난 너의 살려고 Stanullo 나의 해별 난 너의 백edd concern Да의 하이 난 너의 형 출발 än 롤러 파괴함, 총을 쏴야되나? 그냥 저거 뭐가 폭탄같은거 없어? 나 나 나 나 아 아파 아파 오는거 아니지 오기 전에 빨리 보았노라 보았노라 날려보았노라 Q.O.S. 페이셜 렉이 났다 이제 도착할 수 없을때 자세히 도착할 수 없을때 자세히 도착할 수 없을때 좋았다 잠입이 더 힘드에 씨 이거 멋있게 팡팡 하면서 가고싶었는데 너무 세가지구요 다 죽인척하지만 블룸 드디어 블룸을 해킹하는것인가 가자 뭐야 드론같은거 다 있잖아 아까 있었나? 표시 아까 안되던데 건물로 들어가는거가 마커스가 가는거겠죠? 우와 하아 이건 뭐지? 태어날가ilda 아름다운 가자 깨끗하게 눌렀게 들어가도 돼? 다들 지금 전화받고 난리 났네 그쵸? 볼륨의 연락체계를 마음이 시켜주시오 심심을 잃지 못할 것 같아 너가 어떤 ideas? 에어컨비스 룰루 기업이 핵룰룸이 그거를 왜 와이파이의 와이파이이 모든 사람 외국 내게 하슬쎄, 제가 Overwatch 헤이, 꺼내라! 헤이, 이 사람 잘 안가서! 여기 사람 있잖아 여기 아이씨 가도 되는 줄 알고 허허 알았어 알았어 기우샹 기우샹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아무도 내가 안 막더라 여기 뭐 어딨어 여깄다 했어요 흐흫 핫 핫 하하 두 명이여서 하나 전화 받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잠입 저기 점퍼 먼저 보내야겠네요 아 나한테 되는 줄 알았어 안 맞길래 다들 전화 땜에 바쁜 줄 알았어 점퍼로 갈게 점퍼로 오우! 레이! 너의 능력을 잃어버려야 할 것 같아 알았으니? 캠퍼스 룰을 이용하여 오우! 아까 저 위에 있었죠 저기 위에 노트북 전화 전화 아 뭐야 전화 왜 안받았지? 두산? 너 두산이니? 이걸로 못갖고 올텐데 점퍼로 들어가야되는데 여기여기 여기여기 이거 아니거든 어? 할 수 있네 이걸로도 뭐 먹었다 이제 이제 문 다 열리네 아아아아 또 쿨 돌아왔죠 데드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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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데드색이라고 말하고 있어 호우 호우!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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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밟혀 이씨 칭찬을 딱히 안하고 지금의 세상의 엘리펜트 가입을 하자 유일한 사이사 전날에 told me, I'd be doing a risk assessment on these jokers I would have laughed at it But here's the reality Their numbers have grown exponentially They've got public sentiment on their side 인증은 많은 인사적인 사람들 도와드리기 때문에 또한 도로로가 소재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소재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쁜 이 분의 풍름들이 은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분의 판매가 오르소가 이 분의 사회가 왔습니다. 이 분의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Django, 아예. 다음이. 이 분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의 사회가 없는데 이 분의 사회가 없어. 우리의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점프가 짜리다. 에어게 컴퓨더? 어디야 에어게 컴퓨더? 내려가는 길을 찾아라 밑에 층이네요 아까 저 위에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건가 본데? 저기 저기 저 빨간색 여기 올라가는게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아 좀 멀어요 더더더더 빨리빨리 안 돼에에에 아에에에이 저 밑에 갈라면 맞는거 같은데 좀더 붙어서 갈께 중간에 빨간색을 연결하는거 있어 저거 해야 문같은게 열리지 않을까? 뭐 연결돼있어 밑으로 내려간 길이 지금 안보여 봤는데 저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깄네 중앙에 길이 있네 여기에 어찌됐든 여기 많네 근데 이거 마커스가 와야되나본데 이거 누르는거 보니까 마커스가 와야돼 마커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올 수 있나? 몇명 처리좀 해야겠는데요 무서운역 본계에 뺏는것밖에 없는 하? 스 스탑 푸 푸 Yeah Impat 간다 하앗!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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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음 방탄이야 됐지? 저 마주 한대가 왔어! 다 안전해? 응! 이럴면 안전해 근데 다 안전해 알겠어, 카운트 공기에서 끝으로 닫고 저 안에 가야되네 진짜 가면 되지 도대체 뭘 넣기 랭킹이 되는걸까? 저쪽 이 안에는 사람이 없는데? 아유 게임 컴퓨터 왜 이렇게 하는거냐고? 네 맞습니다 해킹하고 있잖아 여기가 바로 블룸 그 위대한 블룸의 컴퓨터 에어 갭 컴퓨터 그러게 왜 아무도 없지 아니? 수상한데 열람하는데 왜 아래만 없어 서버 지금 올리고 있 어? 이제 나가면 되는거야? 나 이제 살아서 나가면 된다 알람은 제 전문의이지? 할 줄은 제 전문의이지? 유 유 유 상 한명 있었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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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버렸다 손 팔! 팔! 한 명씩 온 다음에 두 정도 남았을 때 쏠 꼴 쓰읍 팔 이게 팔이 튀어나와 어디야 엘리베이터 저 밑에였나? 근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냐? 아 저기봐 쟤네들 가운데 가운데 여기서 기다리시면 노란색 없어도 되는 거 아냐? 쟤네들 그런 거 아냐? 아메고 아직도 탈출이 없어 네 알아요 인커맨 안 돼! 아이씨 아 거기 서 있네 가야되지 올 거야 안 돼! 숨어! 총총총 에이라이라이씨 고맙다 음 아 음 이에 대해 아 아 아 아 아 아 ija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대결 으으으으으으으 hiss 안올라워 일부러 걸린 다음에 노란색이 더 빨리 게이지가 내려갑니다 원래 처음 게이지보다요 대박 게이등력 벗어났다 벗어났다 됐다 간다 완전 벗어났다 고블린 뭐 앗 앗 씨 왜 전화기가 안 됐지 큰일날뻔했네 아이씨 총필없어 어디요 아르바이트 어디냐고 아르바이트 어떻게 가냐고 어디지 여기로 왔는데 어디지 유라인 유라인 히어로 히어로 전화오기 안 돼! 뛰어! 오케 안전하구만 야 이거 안 돼 이거 야 이거 안 되냐고 왜 문이 안다라지냐고 버금가봐 제발 세모! 아우 치 누르고 있어야 되나봐 아이씨 여유 아니겠지 여유 아 문이 안 닫아도 아 문이 안 닫아도 고마워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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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몰려가 그 올 올 전기 탁 이거 해야 되는데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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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정확히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더, 대단하다고 말하니? 대단하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항상 버전을 하러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아,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ㄲ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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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ㄲ Heavenly 우리의 자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지금 모든 것들. 당신이 말하는 것. 무엇이 될지... 만약에 대답을 대답할 수 있다면? 혹은 블룸... 그를 위하여 그리기 위하여 그리기 위하여... 그리기 위하여... 그리기 위하여... 그럼... 아마 그냥 텔레마케너라 이 시간에 대답할게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 끝냈어 몇 대 쳐야되는거 아냐? 경찰이 오는데 우리가 다 퍼뜨렸거든 너무 착하게 끝나는거 아냐? 왜 철머쓰고 다니냐구요? 두뇌 해킹을 방지하고자 철머를 쓰면 튕겨낼 수 있거든여? 내가 불살로 타서 그렇다고? 막 개호무아네 뭐야 깡빵에 집어넣고 끝이야? 이럴거였으면 애초에 저기 잠입해가지고 스킬 찍은거 있거든여? 경찰 위조 증거 찍으기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모든 죄를 밝혀냈으니까 어... 매그니토야 매그니토 기회에 변형하는 거야? 너 학교 유송치밖에 없잖아 점퍼가 다 했는데 나는 너의 대신을 다가가고있어 나면 널 말아야 너는 너와의 인공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지 너가 이사다 산큰시코 너는 너의 인공을 기초로 너의 인공을 지키고 너의 CTOS을 유지하는 것을 지키는 너의 인간을 지키는 것이 너의 인간을 지키는 것 미래는 진짜 이럴 수도 있어. 수고했다, 마커스. 고생 많았어. 수고했다, 마커스. 수고했다, 마커스. 산프란시스코 핵티비스트 셀 데드세크 모든 영상 블룸이 정치적, 금전적 이들을 얻은 것 모두 퍼뜨렸어. 정치의 계획까지. 정치의 계획까지 이렇게 내부에서 비행기까지 시즌의 비밀은 인정인의 비밀은 링크를 깨닫고 있습니다. 롱한 프롤크리아, Charlotte Gardner, 그가 지금이 모든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이 덕세가 아니다. 뭔가 죽도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 약간 허물을 했다 완전 우리나라 내기 아니야 우리나라일 수도 미국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논의는 놈들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게 쭉 연결했었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게임에 밀려서 띄엄띄엄 하다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중간중간 자꾸 조작도 까먹고 그랬는데 쭉 달렸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 게임이래 꽤 게임이다 꽤 게임 재밌었습니다 이거 영상 뭐 나오나요? 추가 영상 뭐야 노래가 끝나네 예전 언젠가 세상을 해킹하라 연구 포인트 회색 카드 카드건 깨끗한 바지가 옷장에 추가되었다 옷 어딨습니까? 옷이.. 옷이 아닐까? 글쓴이? 글쓴이? 이빙이? 집단의 비밀시설에서 시일에 대항할 무기 타이다스가 아까 그거 있잖아요 인사 로봇트 타이디스 경찰원을 투입했는데 누군가 저거를 연락을 많이 가주면 되게 위험해진거죠 아직도 타이디스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흐흐흫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는 어떻게 아나? 나중에 멀티 한 번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지휘랑 똑같아서 맥 구경도 괜찮다고 그래 1 3 4 5 6 10